하하하하 아 웨이브를 제대로 보셨어야 되는데 아 또? 아 이 노래 끝까지 해야? 아 이 노래는 일단 어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?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eresKeyla yearsie 너희 어때? Listen 다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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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좀 줘더라고요 라이밍 아 진짜 웃겨 근데 손상이 너무 예쁜데 다리 깡지 아 진짜 웃겨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해박과 엘트하고 소선 어떠셨는지 듣고 인사할게요 자 요즘 핫한 브러쉬 시아와 함께 들어보고 춤도 한번 쳐봤어요 어떠셨나요? 와 저는 정말 좋았고요 달디님 웨이브를 제대로 아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더 추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달디님 발동작까지 춤선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저요? 네 선생님 아니 정말 그래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춤선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야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삭탈 선생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쇼폼 챌린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함께 만나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함께 만나봐요 네, 다음 주 금요일에 뵈요 자, 방탄소년단 옛추컴 듣고요 저희 4부로 돌아올게요 학생 거짓말쟁이래 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? 제가 그랬는데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웃겨 학생 영업 잘하시네요 라고 아 너무 잘하시네요 어 돈 나가야겠다 어 네 네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땡 어 이거 한번 하고 연습해볼게요 어 이거 너무 좋아 하하하 돈 세 분 수고하셨어요 다시 시작